오십어 구원은 건네 사와드 싶어 구원 더러운 쟁반 같은 태양의 창문 틈에서 망가진 시계를 나에게 보여준 바로 그 시간동안 지독히 좋은 방향 얼굴을 얼려버려서 얼기전 마지막 표정을 상세히 괴롭게 보관하네 막차를 타고 집에 가나 잠이 들어서 종전까지 왔다네 어제도 나를 괜찮다고 잠이 들어서 종전까지 왔었네 집은 너무 멀어서 걸어가긴가 버거운데 납점에서 목표자는 목격하네 끝까지 보고 싶어 구원은 건네 사와드 고우고렬게 하네 까리고 싶어 구원은 건네 사와드 고우고렬게 하네 고우고렬게 하네 고우고렬게 하네 고우고렬게 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